이번에는 꼴찌 커플에게 드리는 고3차 대령이 있습니다 꼴찌 커플은요 전진 유나 커플 잠깐! 한분째 봐주셨어요 야 여기 색깔 안 나는게 더 치고야 안 들어오시고요 네 유나 씨도 오시고 근데 이거 보면 오발 오발 타는 거 장현이 형 원샷 그전에 우리 전진 씨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예 근데 어차피 최선을 다 한거죠? 박수 쳐주면 안 돼요? 자, 우리 전지씨부터 마지막 게 CF의 한 장면처럼 고3차 CF다. 자, 차라리 보시고. 뭐라고요? 아아! 너 진짜 장난. 아아! 장난 아니야. 우리 유나씨, 고3차 CF. 아, 이거 냄새 줬어. 오빠 아까 그 사탕 멋있어. 자, 사탕 드릴게요, 사탕. 진짜 사탕 먹어봐야겠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다음 게임 넘어갑니다. 아, 대박. 아우, 쓰다 진짜. 아, 어떡해. 시간이 있어요? 진짠데. 아, 이거 가면 갈수록 더 써주는 것 같아. 30초 안에 탁구공을 가장 많이 뺏는 선언이 이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탁구공 게임. 이름하여 탁구공 댄스 되겠습니다. 아, 탁구공 댄스. 네네. 자, 여러분 지금 허리춤에 개인당 10개씩의 탁구공이 있습니다. 남녀 대항전을 저희가 펼쳐서 제한된 30초 안에요. 남아있는 탁구공 계수가 가장 많은 팀이 꼴찌를 하는 겁니다. 꼴찌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그렇죠? 네. 너무나 달콤하지 않았습니까? 고삼차? 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삼차? 고삼차? 고삼차니까. 남성팀 부터 한 번. 남성팀 부터 한 번. 남성팀 부터 한 번. 3쇼 안에. 3쇼 안에.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진짜 안 빠져네. 이거 누나꺼. 남아꺼. 남아꺼. 아, 뭐해. 열부터 손으로 꺼내면 될까? 아, 눈치 되게 빠른데. 유다 안 볼 때 잘. 이건 역시. 누나 팀이 꼽지. 누나는 꼽지. 누나는 꼽지. 누나는 꼽지. 누나는 꼽지. 자, 그럼 3쇼 동안 우리 남성부 부터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6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야. 아, 어떡해. 자, 시 작가 동시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빠야 오빠. 우리 소녀시대 여러분들. 본인의 짝꿍. 이름을 한 번 호명하면서 멋지게 응원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영 씨부터. 혜성 오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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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청완. 우리 유리 씨. 네. 윤호 오빠 화이팅. 화이팅. 아, 좋겠다. 좋겠다. 네, 좋겠다. 이제 우리 유나 씨도요. 근데. 이거 하지 않았는데. 전진 오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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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혜연 씨도. 동원 오빠 부잉 부잉 화이팅. 아, 부잉 부잉. 아, 부잉 부잉. 부잉 부잉. 우리 마지막 태연 씨. 다 태연 씨요? 네. 아, 태연 씨. 아, 태연 씨. 아, 태연 씨. 아니, 태연 씨. 장동민 씨. 마지막. 태연 씨. 에릭 오빠 할 수 있다.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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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동시에 출발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뮤직. 스타트.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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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느껴져.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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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역시 엔디씨 아 좋아 아 동환씨 잘합니다 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 전기씨 조금더 문만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재한씨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남아있는 탁권 개수를 한번 우리 민우씨부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석씨가 하나 두 개 전진씨 한번 볼게요 남은 개수 춤은 가장 강렬하게 졌거든요 하나 하나 두 개 어 두 개 끝입니까? 아니 또 있어 잠깐만 하나 할 거 어떡하지 둘 셋 네 개 네 개 화수분인데 화수분 계속 나옵니다 다섯 개 왜 이렇게 많아? 여섯 개 또 있어 일곱 개 잠깐만 열 개 모으면 뭐 있습니까 혹시 아 또 있어 일곱 개입니까? 아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였죠? 아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였죠? 제가 볼게요 아직 손이 커가지고 안 들어가요 좀 넓게 해주던가 이거를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하나 더 있어 네 개 인정합니다 자 우리 동환씨 하나 둘 셋 넷 오 마지막 에릭씨 하나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에릭씨 다섯 개 유나가 다 빼면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한 점도 있지 한 점도 있지 파이팅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우리 소녀시대 탁궁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마음으로 민호시부터 서로의 짝꿍에 대해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리야 파이팅 어? 유리네 뭐야 아 끝에 있어 아 유리네 아 아 아 아 아 적절한 퍼포먼스 자 계속해서 우리 전진씨 유리 파이팅 아 아 아 아 죽이 누나 사 누나 유나에게 달려 떠다 유나 파이팅 네네 달려 떠다 아니 본인이 못한 부분은 떠넘기는 거죠 아까 여덟 개였거든요 자 이번에 혜성씨 수영 오 오 수영 오 수영 오 오 야 왜 이거 잘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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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어 물어 오랜만에 조금만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가야지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하나 지금 한여로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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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매력 있다 매력 있어요 예예예 아 전문 춤꾼들은 막 이렇게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가잖아요 저는 되게 간결하게 간결하게 저도 음악 한번 주세요 와 와 와 갑니다 파이팅 아 파이팅 아 아 화담이 주시네요 아 아 좋습니다 아 에릭 에릭 동환이 먼저 가세요 동환이 먼저 가세요 동환이 먼저 가세요 동환이 먼저 가세요 동환 동환 준비되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자 시작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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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란 척이다 아니 이번엔 우리 에릭씨 음악으로 한번 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네요 음악 하면 좋아요 음악 갑니다 아 오 오 오 앤디 씨랑 좀 1더기 1은 귀요미 오 1더기 1은 귀요미 오 오 3더기 3은 귀요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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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 번째 버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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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음악 주세요 야 자 갑니다 흔들어주세요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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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서 조금 뛰고 자 흔들어주세요 자 유라씨 조금 더 분말하셔야죠 유라씨 조금 더 아 유라씨 잡아요 아 좋다 아 송희씨 조금 더 분말해야 됩니다 네 네 아직 몰라요 자 좀 더 분말해주시고 아 수영씨 좀 더 분말하세요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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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씨 좋아 유라씨 무조건 되지 말고 좀 바빠서 좀 더 좀 더 동일하게 오 수영씨 좀 더 분말하셔야 됩니다 아 서니씨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조 조 오케이 음악속 음악속 자 악수 한번 주세요 일단 아 굉장히 쏘겠습니다 남아있는 개수 하나 둘 주영씨 두개 남았습니다 유리씨 와우 퍽퍽 진짜요? 제로! 제로! 제로 갑니다 자 풀지 마시고요 우리 유나씨 풀지 마시지 말자 우와 왜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허팩? 정진씨 큰절 하세요 카나에 남았습니다 대박! 카나에 남았습니다 카나에 남았습니다 대박! 카나! 우와 대박! 대박이네요 대박! 대박! 대박이다 우리 썸이시 봅니다 하나다 두개만 돼 두개 두개 야 난 이렇게 했지 마 혜연씨 잠깐만 어? 없어? 예엣! 쇠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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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리 없이 가하다 혜연이도 없어?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남았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커플은요? 공동 1위 민우 해석컵을 출발! 공동 1위! 다음 순서는? 잘하셨는데 어떤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전인양 커플! 꼴찌 닥쳐! 유나씨 닥쳐! 유나씨 닥쳐! 유나씨 닥쳐! 유나씨 닥쳐! 전진씨 닥쳐! 예예예 미안해요 잠깐만요 지희 때문에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좀 잘했어야 했는데 그래 아니에요 공부시간나 생각하고 네 아 건배 또 예예예 유나씨 닥쳐! 유나씨 닥쳐! 보리차야 왜 이렇게 했어? 스톱스 닥쳐! 저는요 보리차야? 응 이거 먹어야 돼 보리차야? 왜요? 저는 왜 스톱스 이 새끼 왜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고마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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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쓸 건데 맞죠? 저 표정이 뭐였지? 이제 익숙해졌나 봐 유나씨 모르자 어우 유나 싸우고 진짜로? 한 잔 더 드려요?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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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한 잔 더 드려요? 아 그만 그만 어우 쓰지어 써 진이 봐 어떻게 해 유나씨 드셨는데 전진씨 빨리 사탕이나 뭐 줘야 되는데 사탕 드세요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네 괜찮아? 괜찮아 하탕 괜찮아 하탕 괜찮아 자 요소가락 빨아주세요 아아아아아아 이거 뭔가 더 불러워 아 아 아 아 아 자 탁공대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게임 넘어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최프리컵에 유해를 하셔서 밥다리를 뜯었다 아 진짜요? 윤아는 올레 캐모라에 잘 속는다 올레 캐모라 신호박에서 나한테 똥을 준다고 왜 이래? 황소 HTTP 무슨 무엇일까요? 뭐라고 쓰는데? ему야! 너로 오시오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멤버를 위한 포기를 힘의 원천은 본인이 속한 그룹이다라는 걸 까먹지 않으면 소중했던 게 가장 먼저 시작했던 신화에서 뭔가 계속 이뤄내고